안녕하세요 박사박사 신박사입니다 지금 저는 테디밭에 나와 있습니다 테디라는 것은 둥근 서양측백 전지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동그란 수영을 가지는 둥근 서양측백 테디입니다 이 테디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동글동글하고 사계절 내내 푸른 색깔을 가지고 있고 전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리가 따로 필요없는 그런 품종입니다 지금 뭐 여기 있는 테디들이 모두 마찬가지로 전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심어 놓은 건데 알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자라주고 있고요 색깔도 정말 푸릇푸릇하니 귀여운 이름처럼 정말 귀여운 테디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만의 정원 아기자기한 미니 조경 이런거 하실때 이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테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다가 심어 보시면 유럽풍의 조경 여러분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대립묘공룡원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